프렌즈 팝 24스테이지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벽돌과 벽돌 사이의 매칭이 있으면 그걸 가장 우선적으로 해주시고요. 없으면 이제 위쪽부터 내려와야 되겠죠. 최대한 아랫부분 매칭을 위주로 계속해서 해주셔야 돼요. 그래야 뭐 위쪽에서 내려오면서 터져주는 것도 있을테고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돼요. 그리고 왼쪽이나 오른쪽 끝에 부분에 있는 얼음들을 제거할 수 있을 때마다 제거를 해주셔야 나중에 힘들지가 않으니까요. 그 부분도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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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터뜨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아... 바보 하나 더 갔어야 되네요 개웃기다 나름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생각한 거기가 거기가 아니었나 봐요 흐흐흐 아... 완전 웃겨 이제는 오른쪽 위랑 왼쪽 위 그 두 군데를 공략을 해줘야 되는데요 오른쪽 위는 됐고요 왼쪽 위만 남았네요 뭐 하다보면 되지 않겠어요? 나흐 핑크댿 이따 금메달 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10개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요? 안되나? 2, 3, 4, 5, 6, 7, 8, 9, 10 끝! 수고하셨습니다.